희승이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11기와 18장 3절 하반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11기와 18장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희승이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 왕 중에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는 요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희승이야는 이렇게 우상을 척결해서 종교 교획을 단행했던 사람이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므로 기도로서 승리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문하세는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문하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선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악했습니다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였던 당사자인 문하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아버지인 희승이야 왕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희승이야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아들 문하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희승이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뭐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의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이런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덤덤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도 희승이야는 전혀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만이라도 평안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희승이야는 자신의 당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희승이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승이야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생각했지 자녀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당대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태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했어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Alliance 민강ард Hoy 요즘 사람 kokanovas 우리의 자녀들 감사합니다.